적들이 A 거점을 차지했다. C 거점을 점령했고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 C 거점을 빼앗겼다 A 거점을 점령했고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C 거점을 빼앗겼다 C 거점을 점령했고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 C 거점을 빼앗겼다 C 거점을 점령했고 어드벤티지를 얻었고 C 거점을 점령했고 C 거점을 점령했고 C 거점을 점령했고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A 거점을 점령했군 파워 플레이더 그대로 밀어붙여 이 거점을 빼앗겨서 벽들을 때려눕혔군 그간에 진정한 타이탄답게 전쟁을 치르는군 계속 그렇게 하면 이길 거야 B 거점을 빼앗겼군 B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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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적들이 파워플레이를 얻었다 유폐가 없나? 아... 으악 으악 자 희 이 오디 폭주를 중단시켰군!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어드벤티즈를 얻었군. 화려팀은 일어나고 있는거지! 침대의 폭주를 중단시켰군! 왜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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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1점 2점! 3명 쓰러졌다! 1커점을 점령했군!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! 앞으로 3분! 잘하고 있어! 그만해! C 거점을 빼앗겼다!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! A 거점을 빼앗겼다! 2명 처치! B 거점을 빼앗겼다! 파워 플레이드! 거기 단의 거점을 점령했음! C 거점을 점령했다! 코치 너방아 쟤는 정신! 자 지금이 2명의 맞게 되겠고! 1명에 대부분을 우는게! 2명의 맞게! 1명의 맞게! 엑덩이 없었음... 1명의 맞게! 2명의 맞게! 3명! 그 3명으로 대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